무속인 논란에 소스피드 본부 해산, 일단 법사님이 선대위에 있다라는 세계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진짜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됐던 그 네트워크 본부를 아주 즉각적으로 해산을 했습니다. 일단 권영세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시간 본부로 소위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합니다. 이 해산 조치는 당연히 후보의 결단입니다. 불필요한 그리고 악의적인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타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부를 해산한다면 그 부분의 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가요? 전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적도 없고 선대위 활동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여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선거해 본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오해 소질을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선대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진법사가 활동하고 있다던 네트워크 본부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해산을 해버린 겁니다. 박정하 공부실장 나오셨습니다. 박 실장님 솔직하게 공부실장 임명될 때 권진법사 면담 봤어요 안 봤어요? 권진법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면담을 봐요. 정말 모르셨어요? 그럼요. 아니 선대위 내에서 법사님들 못 봤다 이거죠? 못 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권진법사가 들락거렸다는 네트워크 본부가 저희 쓰고 있는 9층하고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느낌새 이상한 느낌 전혀 못 받았어요. 그냥 수많이 왔다 갔다 하던 사람 중 한 명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임명장 안 줬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왜 해산했어요 네트워크 본부가? 아니 이게 어제도 사실은 저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도 방송 준비하고 있다가 소위는 좀 물 먹었잖아요. 몰랐잖아요. 해산한 거.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들락거렸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전용기 의원 있지만 여권으로부터 굉장히 공격도 많고. 뭐 이런데 괜히 갖고 있다가 이런저런 오해할 거 있나 싶은 생각에 아마 해산을 전껏 결정한 것 같고요. 저도 방송 끝나고 갔더니 바로 옆 부분이었는데 이미 다 짐이 다 빠져 있고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뭐 오해가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 의혹은 커질 수 있으니까 아마 저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진법사라는 사람의 선대위 내에 실체나 영향력 이런 건 전혀 없다. 그럼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면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렇게 거칠게 공격을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윤호중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난을 했습니다. 비판을 넘어서서 한낱 점괴로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굿 힘의 당이다. 굿의 힘에 의존하는 당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박지원 시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도인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굳이 7시간이라는 단어 만들어서 무언가를 연상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무당이니 말도 안 되는 굿 이런 얘기하는 거 이해를 할 텐데요. 저는 국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선거판을 얼마나 흐리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근거 없이 저런 식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려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유권자들이 다 판단하고 결국에는 3월 9일 날 표로 심판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기 식으로 국민들의 판단 근거를 흐리는 저런 행태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책임 있는 공당의 원내대표가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막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박정환 씨는 강한 유감 표명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진의인이랄까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까? 굿힘의 당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여야 내로남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무술인협회라든지 역학학회라든지 이런 어떤 직능본부 수준에서의 위원 위촉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에 모든 정당이 그런 일을 해왔고 다만 우려한 것은 어떤 검진법사라는 분의 어떤 천함이 있다든지 혹은 자녀가 개입돼 있다든지 마치 비선인 것처럼 별동대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술인들의 협회가 직론단체에 가입한다. 종교협의회가 있다. 있을 수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여론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분이 깊이 있게 만약에 옛날에 삼성의 시험 보러 갔더니 옆에 이병철 회장 옆에 누가 앉아서 보더라 그런 것처럼 퇴길도 하고 일정 담당이 어느 날이 좋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저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사 전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다. 그런 문제제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혹여라도 여러 가지 하나의 단체로서의 무술인도 있을 수 있고 역술인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인정하는 것과 달리 그 몇 분이 김건희 씨가 초청했든 누가 했든 몇 분이 깊이 있게 압약하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윤호중 원내대표뿐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도 연일 윤석열 후보에게 무속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를 취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후보의 복지심 전용기 의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점쟁이에 의존한다. 라고 믿고 있군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윤 후보와 관련된 무속, 무속윤회권이라고 불릴 만큼 오래전부터 무속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중에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도사들과 만나서 내 삶은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속과 관련된 것을 사실상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김건희 씨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경선 기간부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부터 유승민 의원께서 청공스승, 지장스님, 이병환 씨 등 다양한 역술인과 무속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슨 관련된 것인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과거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실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도 그리고 왔고 그다음에 다양한 역술인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난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윤 후보가 일정과 메시지 관리, 인사 전반의 업무를 다 무속인한테 이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도가 난 곳에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와 후보까지 나서서 윤석열 후보의 무속 의혹을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베테랑 기자의 의견 궁금합니다. 이재민 기자 어떻습니까?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전형 의원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왕자 논란부터 청공수승에 대한 얘기 거기다 아까 얘기한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서도 본인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맞물리면서 본인이 더 잘 본다 이러면서 그것이 자꾸 점술 논란, 무속 논란으로 번졌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트워크 본부의 고문으로 역술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분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겠으니 그렇게 번진 건데 그래서 저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혹을 살 만한 일이 있었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바로 그러고 나니까 진짜 그 말을 하자마자 그야말로 권영세 본부장이 여태까지 문제된 사람을 정리한 적이 있어도 문제가 되니까 조직을 정리하고 있어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조직 자체를 해산해버렸죠.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어쨌든 전국 단위 조직들을 윤석열 후보 지지 조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나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해산해버렸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어쨌든 이 논란에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빠지지 않겠다라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의지, 거기에 권영세 본부장이 자기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아예 해산해버리냐 이런 결단이 같이 맞물려서 아마 해산이 됐을 텐데 결국은 전용경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어떤 특정 점술가가 한 후보의 일정이나 메시지나 판단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윤호중 원내대표처럼 윤해과는 무당이었다라는 말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죠. 최소한의 근거는 있지 그런 말을 하라. 언론 모드라 하지만 언론 모드에서 일정 메시지에 관여했다는데 어떤 메시지에 관여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 일정에 관여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요즘 랩피셜이라고 하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그냥 자기들의 주장을 그냥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논란이 정말 엉뚱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샤먼이 국가정책에 관여하면 안 된다 여기를 떠나서 선제타격을 무당한테 물어보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갔는데 누가 봐도 너무 나간 얘기죠.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게 무당한테 물어보고 전쟁을 한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농담처럼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후보가 정색하고 얘기해버리면 그야말로 대선 자체를 품격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 본부장도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폭에 의해서 국가 운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도 없는 논쟁들을 양쪽의 플레어들이 계속 해나가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해할 수 없고 최소한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맞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해야 되는데 서로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유권자들이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윤외과는 무당이다. 국민의힘은 구팀의 당이다라는 주장은 근거 없이 소위 일단 던지고 보자식의 무책임한 발언이다라는 비판이신 거죠? 그럼요. 아무런 근거가 지금까지 나오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민주당은 조폭에 의해서 운영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한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